대한민국의 고급인력 물리학2 우리 사랑스러운 물리학2 유 수험생 여러분들 드디어 프로젝트 골드 물리학2 강좌가 새로운 버전으로 개강이 됩니다. 아무래도 물리학2를 선택하신 분들은 남다른 각오와 기대 그리고 또 선생님에게는 여러분들의 확실하고 현명한 선택에 대한 신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OT 짧고 굵게 진행하고 바로 본 강좌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OT에서는요 이 강좌 소개와 함께 그리고 물리학2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공부하는 학습법이 열심히 하는데 상당히 좀 빗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리라는 과무에 그렇죠. 편견과 몹쓸 저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몹쓸 선입견과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보면 빤히 좋은 꽃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스럽게 진행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언과 함께 짧고 굵은 OT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강좌 소개를 드리면요. 기존에 완강된 강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가 되면 완강된 강좌를 들어야 될까요? 새로 업로드가 시작되는 강좌가 들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것은 완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 강의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새로 업로드 되는 강좌는 차근차근 오픈되는 대로 함께 진행하면 되는데 자 차이점이 좀 있다면 개념편과 문제편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말씀드릴게요. 자 완강된 강좌는요. 일단 개념편에서 우리의 그 물리학2 교과서가 모두 다섯 종류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 대동소의학의 공통된 그 매뉴얼들의 공통교과가 진행되지만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있는데 어떤 교과 없는 것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몇 군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 버전이라고는 완강된 강좌에서는 다섯 종의 교과에서 네 종 정도가 이렇게 지배적으로 다수결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 묶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개념편으로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능이란 건요. 공통된 교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 이건 또 뭐야?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한꺼번에 다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해놓고 보니까 좀 시기가 좀 지나고 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그런 멘트는 드리지만 이 새로운 업로드 강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뭐 한 종류의 교과성도에 있다는 그런 걸 좀 빼버리고 좀 지배적으로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멘트를 참고로 드리면서 좀 자연스럽게 어울려가면서 구분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념편에 진행하면서 큰 저해 요소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완강된 강좌 소화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프루트 골드 강좌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뢰와 믿음은 여러분들 이 강좌에 대한 수강 강좌평을 보시면 충분히 이 강좌의 성격과 또 어떻게 진행하면 될 것이다. 심지어는요. 예년에 수능이 끝난 직후에 올린 수강평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물리툴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편의 차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서는요. 작년에 그러니까 21년에 행해졌던 그러한 수능이라든가 학평, 모평 자 이런 문항들은 여기에 제가 넣지 못하죠. 물론 여기 100%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기출 강좌도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이 개념 강좌에서 기출문제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웬만큼 문항도 풀 만큼 푼답니다. 대신 이제 업로드하는 이 강좌에서는 그래요. 그 사이에 이제 치루어진 수능과 학평, 모평이라든가 이런 문항들에 정말 우수한 문항들을 자에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장단점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꾸준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러한 점들은 어떻게 보완하느냐 어차피 이제 이 강좌가 준비되고 나서 자 후수강좌로 기출 N제가 진행될 겁니다. 이 기출 N제 강좌는요. 21년 7월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이 다 들어가 있고 단순히 문제 푸는 거 아닌 거 알죠. 기출문제 간의 분석, 그 문항의 구성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보기 때문에요. 자 이거 아주 탁월하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21년 7월까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제가 21년 행해진 구평과 또 21년 행해진 11월달 행해진 이 수능문항 이것을 3월에 이 기출 N제 또 포함을 시켜서 보충으로 추가 촬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즉 이 강좌를 소화하시고 기출 N제 강좌 들어오시면 역시 1년 사이에 그런 기출문제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단점 모두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강좌 소개 드릴게요. 일단 좀 빠른 업로드가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할게요. 이런 물리학 2가 1년 사이의 개념이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교재가 새로 꾸며지긴 했는데 이 강좌를 진행할 때 우선 이 스타 버전에 있는 이거 이제 이번에 하는 게 판타 버전입니다. 판타스틱. 자 판타 버전인데 이 스타 버전에서 개념이 그새 바뀌지 않은데 저로서 손색 없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거 다시 찍어서 시간이 소요되느니 개념 편 중에서 일부의 강의 영상 파일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이제 교재 구성에서 개념의 순서를 좀 바꾼 것도 있고 좀 보강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편은 또 새로 이렇게 찍는 강좌로 진행을 하고 문제 편은 모두 다시 촬영하라는 거의 새 강좌라 생각하면 됩니다. 뭐 비율을 얘기를 한다면 1대 1대 1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가량을 새로 촬영해서 부지런히 업로드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2의 성격 말씀드릴게요. 보통 물리학2 그러면 물리학1도 그렇지만 원에 비해서 수학 잘해야 돼. 그래 공식. 물론 맞아요. 물리학1에 비해서 정량적인 부분을 더 유화하고 더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물리학2가 잘 되려면 물리학1이 기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작년에 예전에 제가 초반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 다른 과탐 과목과 다르게 물리학1과 물리학2는 연계성이 너무 짙어요. 이번 개정교과는. 뭐 바뀐 지가 벌써 이제 한참 됐지만 이 교과는 연계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2 진행을 하다가 어? 이거 해야 돼? 물리학1에서 어? 순간순환 당황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21년도 행해진 6평, 9평에 계속 벌어졌어요. 초반부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그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물리학2 문제에 있는 내용이 그 문항 자체가 물리학1에 그대로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물론 초반부니까 좀 그런 사례는 생길 수 있겠지만 문항이 그대로 비롯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리학1이 기반이 되어야 물리학2가 정말 말 그대로 수월합니다. 물리학1과의 교과 연계는 아주 농후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 물리학1이 먼저 선수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초에 12월 말 1월 초에 제가 캐스트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학1 먼저 얼른 얼른 끝내놓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1 수능을 준비한 것처럼 막 파고들고 문제풀이까지 막 하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숙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골 마스터 물리학1으로 지금이나 늦지 않았어요. 나중에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골 마스터 물리학1으로 훅! 훑고 나서 그리고 바로 물리학2로 돌입하면 샘이 왜 그러니라는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한두 단원에 걸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골고루 걸쳐 있어요. 심지어는 그 3단원의 파동과 입자 이 단원에서는요. 물리학1에도 3단원 있고 물리학2 3단원 있잖아요. 물리학1에서 행해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거야. 실험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는 정량대로 직접 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단원의 전기파2도 마찬가지랍니다. 물리학1에서 반도체라든가 다이오드가 준비되고 나서 트랜지스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물리학2만 하면 난덮 트랜 나와? 그럼 물리학1도 또 다시 해야 되죠. 자 물리학1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조금 우리 공부하는 습설력을 고쳐야 될 것인데 공식, 산수, 수학, 머리가 좋아야 해 이런 나쁜 선입견 빨리 없애고 무너뜨리시고 새로 정립하십시오. 여러분 물리학이란 것은요 이거야 명심해. 물리학이란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 그 관계를 연결짓고 규칙 잡는 것이 물리학이랍니다. 그래서 공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론 물리학2가 산수 계산에 해당하는 과정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산수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내면서 절실 느끼겠지만 절대 여러분들 공식을 쫓아가면 당하게 돼 있어요. 공식이 자신에게 쫓아오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게 팩트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정말 물리학 깡패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 이전에 물리량 간의 관계가 연결짓는 뇌작동 이것만 버름만 잘 되면 두고 봐요. 공식들은 우리 옆에 와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개념과 문제 절대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들 곧잘 하죠.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개념 안 된 거예요. 기본은 알겠는데 심화가 안 돼요. 기본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 항상 개념을 준비할 때는 항상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또 문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는 개념을 끄집어 놓고 즉 그래서 쌤이 매번 하는 얘기가 개제라는 겁니다. 개제 개념과 문제는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을 준비하세요. 자 물량만큼은 분명히 제대로 하고 잘하고 싶으시면 쌤이 시킨다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물량 투 문항도 심플이지 베스트 짧게 짧게 아주 심플한 것이 최고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놓이게 될 겁니다. 못 믿겠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본은 쉽다가 아니라 중요하답니다. 다들 인정하죠. 그러면서 기본은 쉽다라 치부하고 버려. 뭐 문제를 풀면서 뭐 다져야 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제가 문제 풀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많은 양의 문제도 필요해요. 하지만 문제를 풀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거기에 쾌천상이 들어있는 것뿐이랍니다. 자 역학에서 제가 기회 기회 역학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물리학 투는 더더욱 심해요. 자 봐요. 제가 이 수능 이 문항 하나를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4페이지에 18번에 있는 것인데 그림부터 위협적이죠. 역학적 평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식이 먼저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지금 이 문항이 위에서 C하고 D하고 이동을 하는 거야. 아마 제가 얘기했던 그 겉핥기에 제대로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요. 어? 움직여? 어이고 신유형 나왔네? 무슨 신유형이야? 여러분들 문제가 나올 때마다 덕지덕지 신유형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봐요. 제가 항상 역학에서는 전체의 기회를 먼저 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힘 체크할 때 작용점 관리 잘해야 됩니다. 기본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막대, B막대, 움직이는 운동하는 C, D 등속운동한다고 나와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을 전체의 기회로 먼저 보는 시선 10, L짜리야 두 개다, 막대가. 그리고 이제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M, G 그냥 이리로 가요. L, D 그냥 이리로 가요. 어차피 식사 가면서 지울 거 아니야. 뭐하러 복잡하게 식을 막 전개해 나가. 그게 물리학 2가 아니라니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능 물리학 2를 하고 있습니다. M, G도 이리로 가고 L도 이리로 가세요. 그리고 힘 체크 들어갔는데 전체의 기회를 하나의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력은요. 실에 걸리는 힘과 뭐겠습니까? 중력이에요. 모두 6M이 되기 때문에 6MG의 중력이랍니다. 그런데 문제 설정에서 발문에 실 PQ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같은 크기로 유지가 된대요. 아니 그러면 시그마 F퀄 0 병진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 돌림힘 0 회전평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림평형을 얘기를 하는 거. 역학평형은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야. 아래로 모두 6MG면 위로도 6MG의 시그마 F퀄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각자 크기 똑같다 했으므로 3MG, 3MG예요. 인식하면서 3, 3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힘 체크 들어갔어요. 이때 이 전체의 계의 이 실의 힘의 크기 똑같다는 게 출제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 무슨 말일까요? 6M이란 것이 쫙 쪼들려서 그걸 우리가 질량중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6M이 쫙 쪼들려서 바로 실 P와 Q의 정 가운데 있다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축구에 얘기하면서 돌림임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바로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이 부분이 바로 질량중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6M자 다 일로 몰려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3이지. 딱 정중앙에 이 실과 P, Q 사이에. 자, 그랬는데 일단 막대 여러분은 2M제어 2라고 쓰시고 여러분, M제어 2라고 쓰시고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등속운동한다고 하는 C, D가 남았죠. 자, C와 D를 기회로 봐요. 몇 M짜리예요? 3M짜리죠. 아니, 보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이걸 축이라고 생각할 상관없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2M제가 딱 일치하니까 이놈의 팔 길이는 없기 때문에 이놈의 돌림임은 꽝. 근데 여기 보니까 어긋나 있거든요. 이 사이가 이거 어긋나 있는 두 막대에 대해서 여기가 L이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건 M제니까 1입니다. L 곱하기 1 그럼 역시 전체계의 돌림임의 합을 위해서는 나머지 5M짜리는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점 하나가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이거랑 같은 돌림임이 돼 있어야 되겠죠. 3M이죠. 얼마의 거리면 될까요? 3 곱하기 이것이 이 값이 되면 되니까 3분의 1 그래서 결국 어디 있다라는 거야? 이 기준으로부터 3분의 L 떨어진 위치에 이 3M에 대한 힘이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너무 크게 그렸구나. 이게 바로 3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돌림임과 이것의 돌림임의 합체로 결국 전체가 제로가 됐는데 이 상황이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문풀 5원칙도 말씀드릴 텐데 절대 보기부터 읽고 껴맞추는 이짓거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합니다. 껴맞추는 거 아니에요. 먼저 보기 읽기 전에 뚫고 내려가십시오. 걔에 대한 인식으로.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CD가 여기에 몰려있다. 그리고 이거 위치 묻는 거 밑에 보기 중에 나와. 스쳐 지나갈 때 얘기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점인 거야. 그러면 어느 지점이 있던 간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아니 여기서 CD가 있다가 이 2m짜리가 이쪽으로 가? m짜리가 이리로 가? 그때 rxf rxf 크기 또 같아야 되겠지. 이건 2니까. 이게 x 간다면 얘는 얼마 가겠습니까? 2x를 가야 되죠.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니? 아 이 놈이 v라면 이 놈은 뭐다? 2v다. 이렇게 해놓고 내려가면 끝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그래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얘가 두 개가 어디 몰려있는 거냐? 그럼 얘가 벗어나면 항상 rxf rxf 같아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그래서 결국 움직이는 속력은 얘가 v고 ev다.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쉽당 아니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본습 들어가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내는 풀이법 좋아하지 마세요. 스킬 좋아하지 마십시오. 겉보기 유형 이런 유형 놀이하지 마십시오. 수능장에서는 무용짐을 못 써먹습니다. 수능장에서 써먹을 수는 정말 스킬은요 뭘까요? 기본입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자 바로 그러면 수업 활용 연강부터 진행 일강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